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잠시 홍콩 다녀왔습니다 찡긋 네 홍콩에서 아주 좋은 거래를 하고 가서 아주 좋은 딜 교환을 놓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아 맞다 닉네임 자 여러분 닉네임을 봐야겠죠 자 하는 동안 한번 맞짱을 떠봅시다 음 네 그렇습니다 어 제 비로스로 화장할까 자 자욕을 하고 왔어야 했는데 자욕 안해서 좀 찝찝하네 아 아닙니다 여러분 못들었죠 어 어 이거는 이거 이마크는 설마 이 드빌 그건가 헉 헉 헉 어딨어 동굴 어딨어 이거 동굴 어디서 보는거야 이거 이건가 워!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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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우 안녕하세요 드래젝파인의 드래곰 리즈 1도 이제 어 이거 뭐야 이거 유튜버 뭐 됐습니다 네 공식인가요 아니면 뭐 뭐야 아무튼 꼬신이 모르는 애 꼬신이 내가 이구야기 응? 얍 재필어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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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피아파 자 근데 그 다이안 안줘 뭐지 나중에 찾아 죽이시겠죠? 다이안는 별상관없습니다 네 드디어 저도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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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왔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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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맞짱을 떠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맥림 뽑는 동안 맞짱 뜨시죠 자 들어오세요 21레了 와야돼 아시죠? 21레벨으로 와야돼 아시죠? 우왕 감사드려요 왠지층 하시는 32번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21층 음? 아 네 독팬님 후원 감사드려요 네 독팬님 쭈쭈바 2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찡긋 네 KB9BA321층 네 와짱입니다 네 마사지 3분 마사지 가즈아 네 제이브소프님 슬라임 네 네 오랜만에 뵈네요 반가워요 안녕 자 여러분 20분까지 지났죠? 네 동굴탐방 갑니다 오늘 오늘 컨텐츠는 네 동굴탐방입니다 입니다 네 후원해주신 네 빙설병님 그리고 도팬님 네 감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항상 공정하고 네 깔끔한 방송 데이 제팟입니다 그러면 채팅창을 잠시 끄고 네 네 네 네 네 저 사람 비져래 여러분 위험이야 저거 자 갑시다 맥스 H.S.W.님 어디서 본 문의네요 땅땅 어? 이 분도 유튜버인가 봐 아닌가? 몰라요 이거 자 번개고룡 7.0 청아풍 7.0 나도 만들어야 되는데 베논드래곤 7.0 그럴 만한가야? 총룡 아까 나 때린 애 같은데 이거 치루빈 그리고 다크닉스 그리고 스케어 다크닉스 오오리카드래곤 얼티밋 SS 아그누드 SS 땅 드빌2는 똥인데 드빌1은 무서워이네 엣 치루빈 내 잘못한가 슬리베, 저거 스멀 받았죠? 발칸, S, 지진, 저거 못 받았죠? 못 받았다? 네, 보상 효과가. 유리온, S, 어? 어? 이거는? 어? 트리플 S 각인데? 멋있는데요? 귀엽다. 힝, 힝 속었지? 재생하는데 이쁘지? 귀찮아가는데 이쁘지? 포이즘 리버, 노루스, 아 이거 다 키워야 되는데 까먹었다. 라이트 드래곤, 픽셀 드래곤, 테르마, TSS, 다크닉스,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얼마나 있는 거야? 그 아니? 거의 다 봤네? 그냥 다 봤네? 이거 뱀장어 같은데? 어? 빛의 빛, 쩌쩌쩌, 빽, 쩌쩌쩌, 빽, 쩌쩌쩌, 빽, 쩌쩌쩌, 빽, 쩌쩌쩌이에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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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이게 아닌데? 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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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서 수술하러 왔니? 메갈러드, 음? 빛의 흑룡, 대비를 애모로 따진 백룡이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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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부위한 통제류로 너무 많이 모은 거 같죠? 출판 출판 우유 C 깜짝이야 귀여운데 갑자기 땅치네 아... 비파라오 언제 뜰래 야아아아아아아아 라아아아 하라라 라 라 삐임 옆에서 첫번째번 봤는데 귀엽네 두번이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죠 아 아 맞습니다. 그거죠 처음과 마지막인거 같은데 크흡 네 트렌드샷 다 못입어 죄송합니다 짝권장인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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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신나는걸로 좀 가볼까요? 음...뭐로 갈까? 음...어...음... 어...부금 하나 틀고 가죠 뭐해야되지? 음... 갑자기 잔잔한걸 좀 듣고싶네요 짱구가 좀 잔잔하니깐 조금 더 잔잔한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겁니다 맞추신분은 천잔이구요 가봅시다 음...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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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크로맨서 뭐하는거야 이거 좀 변태가 온거야 아 아닙니다 변태 변태 얼티비 변태 메탈 변태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요 이거 이게 실화니까 뭐야 내가 살다가 아 제가 살다가 네 이런 변태도네 내가 처음보네요 멋져요 역시 제꺼 역시 찰 이런 변태는 참신하다 어우 놀랬네 엄쳤나 엄쳤나 자 갑시다 이제는 빠르게 볼게요 상변태래 자 여러분 이제는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나보다 강하다 자 가봅시다 니깝 얼티빈 나라죠 보모조도구가 뭐예요 네 더 안 받아요 30분 받았어요 해드릴까 저분 너무 니 동네에 도배하니까 네 한번만 더 보모 보노보노 보노인가 말하면 차단해요 넣어드렸어요 보모조도조구 고등학교 이름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빠른 노래로 가겠습니다 힝힝힝 나는 침대에 누워서 눌면 나는 뭐가 보여 장석 가문이 우아 자룡떡고 또 고대신용은 밀몰긴겨 창마룡 나는 라이오스 샤크고 있는데 세일이래 나는 자간이 썼어 우아 박지곤사기 네 그럼 다음번 갑니다 돼지카님 예예예예예 헤엥에이예 예예예 예예 좀비 고 이런 이런 뭐야 이거 드리블 칠 수가 없네 얼티미 또 있죠 매직스타고도 있고 블랙환도 있고 모리카도 있고 블랙환도 있는데 얘는 탈 7.0 근데 얘는 타임머신을 타고 왔는데 플래그너가 도박을 해가지고 두펜이랑 친구가 돼서 얼티미드 SS를 나왔는데 빙하 고령이 게스드래곤이랑 블루베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고대신용이 대를 만났는데 털뚜토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야생으로 바뀌어서 야생의 프레마타가 떴어요 그래서 포맥초 쌍둥이가 우파름을 뚝가 패서 네크로멘서가 블랙홀 아닙니다 네 블랙홀 네크로멘서가 블랙홀을 하나 둘 서이 너이 오징어 육개장을 소환했어요 총 블랙홀 됐어요 2개 기존 합니다 네 치존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